자 뭐 그렇습니다. 저는 졌고 징그리를 이기면 또 바로 진출이 되거든요. 근데 뭐 진짜 저도 잘 치다가 또 안 될 수도 있고 상관은 모르는 거고 진짜 당부라는 게 뭐 그런 겁니다. 또 일감기 아쉬웠던 모먼트도 있잖아. 제가 너무 못 쳤어요. 그거를 조금 보완해서 치면 또 되니까 열심히 치고 있습니다. 네 잘 볼 테니까. 화이팅! 하나 둘 가위바위보 네 아 확실히 너무 잘 어려운데? 아 진짜 별짓을 해쳤다. 별별짓을 했더니 별별봉이 다 나오네요. 방법은 어떻게 해도 있지 않을까? 제가 그걸 돌리는데 이제 그 뒤로는 못 빠지겠습니다. 그 정도는 킥공인 것 같아요. 예? 하나 아이고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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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아 아 붙어버렸네요. 잘한다. 아 저도 떨리네요. 나이스 아 야 이게 대회가 진행이 되면 돼서 내가 긴장이 된다. 아 아 허허 야 이게 대회가 진행이 되면 돼서 내가 긴장이 된다. 좋아 좋아 제가 이길 수 있을까요? 아 이거 잘 되게 줄 알 수 있을까요? 아 근데 내가 좋아하는 공들이 안 나온다 너무 좋은데? 아 아 아 아 와아 오오오오오오 왜요 왜요? 말씀 드릴게요 죄송한데 접근에 대해서 제가 졌어요 뭐 하셨지? 재현은 3배 아닙니다, 진짜. 자, 방금 제 말이, 재현이 내 팔을 흔든 것 같아서 미안한 거 아니잖아. 너는 3배기 아니야. 인정합시다, 프로. 네가 3배기야, 네가? 재현아. 오, 안 되는 줄 알았어. 너무 늘어졌다. 넙. 오, 오. 아이고, 아이고. 와, 재현이 300 아닙니다. 300 아니에요. 300은 아닌데 우리를 잊어, 그럼 돼. 1배기. 오, 오. 오, 오. 안 죽어도 그거다. 내가 공부하고 이렇게 안 들어 버렸지. 차분히 동부할게요, 차분히. 1배기. 3배기. 2배기. 2배기. 3배기. 2배기. 3배기. 1배기. 3배기. 3배기. 오, 우와. 문을 빠진다고? 많이 앞서가요. 나 다행이다. 조금 올렸다. 내가 권 딱 하나 주지. 첫 2배가 왜 이렇게 나와요? 지금 따라가야 돼요. 이제는 지금 씨가 조금은 따라가시면 됩니다. 만일 내가 얇기를 딸 수 있다. 따야죠. 얇게 따면 좀 올라갑니다. 좋아. 됐습니다. 기다리세요. 기다리세요. 근데 믿음 사라질 뻔했어요. 진짜. 안 되겠다 재환아. 아니 이 새끼는 존나 못 친다 진짜. 아! 아! 잠깐만. 이거 시작. 나 이렇게 14개 드신 사람이 있잖아 봐. 혹시 이거 쪽으로. 아니요. 아! 이쪽이 난 거지. 아! 자! 여러분! 알았어요 이제. 지금까지 많이 기다리셨잖아요. 알았어요. 자 개업할게요. 질 수 있어. 우리도 당연히 질 수 있지. 근데 이제. 요런 경기력으로 지면 조금. 주의해. 이기란 얘기잖아. 오케이. 알았어 이길게. 아! 그냥 가만히 기다리기만 하면 돼. 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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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선. 힘이 없거나. 너무 길지 않을까. 너무 길건 한데. 가리지 뭐니 말자. 패스는 성공하다. 좋았습니다. 자 150한테 접은 적 있어? 하. 우. 오! 오! 어? 오! 오! 왜 행진이 파고있어? 호! 홀? 아! 아! 홀? 잘 쫓아! 재현이의 방심을 이끌어낸 뒤에. 런 때려 버리기? 너 한마디만 더 해 뭐야 너 네? 기본을 지켜 기본 범인은 나였나? 어려운 거 아니잖아 범인은 뭐 데엠 데엠 스포할게요 절대 못 쳐 이건 딱 깨워서 못 쳐 다 치신 것 같은데? 다 치지 않다 3 와아아아아아악 와 안 쪘어 안 쪘어 안 쪘어 그래 내 말 자극하다가 또 무게 버렸어 이거 에엉 에엉 이거 언제 쳐요? 그대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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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강의 바뀌지 않고 그대로 되는 거야 오 우와 그대로 둔다 그대로 둔다 너 미친 새끼 어머나 어머나 이거 보세요 이거 잘 찌시는데 춤 땅 이런 스트록이 중요한데 이렇게 너무 근데 점수 차이가 얼마나 많았나 그래가지고 헤블드 헤블드 달려 오 가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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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너무 사고다 사고 동전 공격 인기 시작 가만히 오 멈추 가슴 지진 잘 친다 폭발적이다 폭발적이다 이 대결하는 게 왜 형이 잘 먹지 않아? 이거 모르겠는데요. 갑자기 호호 미안하니까 집중이 좋다는 뜻이죠. 그 정도로 뭐라 해야 될지지에 올라올까요? 헐 헐 에이 아 쉿 오 오케이 오케이 아 제가 누가 간과한 게 있어 짜증 났어 아 멈췄다 까비 아 길게 제가 한 번 칠 줄 안쪽으로 그냥 확 징그리 안에서 징그리 호흡으로 아니 뭐였지 뭐였죠? 반대쪽 아 무조건 가야 돼 지금 알고 있으면 오 오 자 자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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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쿠션파의 그 느낌이 확실히 그렇지 어 아 어 어 어 아 아 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뭐가 걸고 막 먹으면 될 것 같아. 그냥 괜히 불안하고 있지. 짬나요? 한 번인가요? 짬나요? 긴가요? 몰라요? 아싸 이렇게 얘기했죠. 정확해요. 죽는 거 귀여워가인데? 죽는 거 한 번 안 돼. 하나, 두 개나. 잘 보여요? 쭉! 쭉! 야, 해결해버렸다. 진짜? 아, 진짜? 다 빨리 빨리. 쓰대미. 얘가 잘하는 거 같은데. 사람을 잘하는 걸 해야 한다. 와, 이거 진짜. 아, 선생님. 너무 잘 치신 거 같아요. 아, 왜 룰러코스타를 타야 돼. 해줘야 해, 진짜. 터졌어요. marijuana. 저한테 진짜로. 그러지 마. 네, 진짜로. 로드의 룰 고생하셨습니다. 축하 드립니다. 이건 뭐 룰이고 솔직히 말하자면 이제 걱정되는 거 300이라고 했는데 제가 생각해도 300 다만 절대 아닌 것 같아요. 4구 감을 완전히 잃어버린 것 같고 모으는 멍도 다 까먹은 것 같고 대대에 너무 적용이 된 것 같아요. 변명 같지만 300은 아닌 걸로 저도 인정하겠습니다. 그래도 그런 거 보면서 못 보여줘서 이제 괜히 사람들도 볼 때 비교될 수도 있고 괜히 그럴 수도 있지만 저희가 진 건 진 거고 그리고 오늘 그렇다고 해서 못 친 건 또 아니야 일단 이게 생각보다 정말 보는 거랑 와서 치는 거랑 너무 다르고요 그리고 긴장도 정말 많이 되고 치는 공도 다 놓치게 되고 잘 치고 싶다는 생각에 더 못 치게 되는 거 같아요 자 그래서 일단 이렇게 두 자리 다 찾고 내일 오실 분 미안해 아 우리 나가 좀 꽉 찼거든? 다음 사람들은 이제 긴장되네요 이런 소리 해도 더 압착같이 더 디펜스하고 더 숨 못 쉬게 하고 저희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재환이랑 인사하고 저희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